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어학원에서 오픽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픽이라는 시험은 에바라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말하는 인터뷰와 같은 시험인데 그 인터뷰에는 15문제가 나오고요. 총 40분이 소요되고 그 15문제가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설문조사이고 거기에는 Background Survey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미 고른 취미, 사는 곳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미 준비한 문제만 나오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발 주제,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weather, smartphone, fashion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약간 복불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롤플레이는 롤이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주고 이 상황에서 네가 말을 해봐, 질문을 해봐, 제안을 해봐와 같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문제를 듣고 바로 녹음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화면에 떠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바로 말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되고 하지만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사람 얼굴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떨리고 어색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가장 또 궁금해하실 법한 레벨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AL이 가장 높은 레벨이고 그 아래로는 7개 등급이 있어요. 총. 저는 IM3까지만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표를 IH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IH라는 레벨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바라랑이라는 거는 말을 하는 양이에요. 답변의 양이 어느 정도는 고장이 되어 있어야 얘가 말을 할 줄 아는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는 1분에서 1분 30초. AL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분까지 목표를 해야 하고요. 그 아래로 IM3, 그 아래는 1분 미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간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이제 위로 보시면 실수와 퍼즈가 있긴 하지만 적고 속도감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외운 게 티가 나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좀 되게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약간 문법적인 부분인데 시제는 틀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현재 완료까지 그 이야기를 얘기할 때 시제를 왔다 갔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그와 함께 다양한 단어와 또 복잡한 문장 그냥 I like A가 아니라 I like A because 길어지는 문장 구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자, 두 번째 순서로 갈게요. 유창하게 말하는 비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첫 번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하기 두 번째는 다섯 박자 발음만이 아니에요. 발음, 강세, 억양, 연음, 속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연습해야 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부터 볼게요. 멈추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할 말이 많아요. 우리는 오픽에서 할 말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픽 대비 말 많이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스토리라인이 있어야 되고 멈추지 않는 문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진짜 가짜는 상관없고 계속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게끔 자, 두 번째 비법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박자라는 것이 발음, 강세, 억양, 연음, 속도 발음만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그 생각을 깨서 가시면 돼요. 발음에 자신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발음만이 아니에요. 발음만 잘한다고 해서 잠수가 잘 나을 수 없어요. 이것들이 다 묶여서 아, 채점관이 듣기에 이 사람이 발음이 are, at은 별로지만 말을 잘하네. 그래서 그 전달력, 전달이 잘 되면 돼요. 자,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신 적중 경향을 반영한 문제를 좀 경험해 볼 건데 실전 시험 화면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된 에바의 얼굴을 보고 음성 문제를 듣고 여러분은 바로 녹음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몇 분 동안 말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문제당 몇 분 말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총 주어진 시간에서 줄어드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약에 아, 듣고 아, 놓쳤어. 준비가 안 되었다면 문제를 듣고 5초 이내에 중간에 있는 replay라는 버튼을 누르면 다시 듣고 하실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누를 수는 없어요. 모든 문제에 다 누르면 그만큼 시간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l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replay를 매번 누르면 말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할수록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우리는 문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야 돼요. 전혀 숨쉬고 준비할 시간이 없죠. 듣자마자 바로 말해야 되거든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받으신 자료에도 있고요. 집에서 보내는 휴가가 주제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background survey에서 고른 주제예요. 해외여행, 국내여행, 출장. 안 고르고 우린 이거 골라요. 왜냐하면 할 말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틀 내용 보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문제가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How do you spend your vacations at home? What do you usually do? 문제를 들음과 동시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시제 확인. 그러니까 물어보는 주제도 확인하지만 이것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첫 문장을 빨리 만들어요. I. 그래서 리허설까지 하면 좋겠죠. 그리고 틀과 말할 거리를 준비합니다. 이 틀과 말할 거리라는 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다시 보여드릴 건데 틀이라는 건 짜임이고요. 말할 거리는 무슨 말할지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을 틀과 말할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받으신 자료에도 제가 틀을 들었는데 먼저 한국어로 틀을 이해할게요. 오픽이 아무리 자연스럽게 친구랑 얘기하는 듯한 캐주얼한 인터뷰 같아도 이렇게 틀이 짜여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내가 고른 정답에 소개를 일단 해요. 나는 이러이러서 이런 걸 좋아해. 소개하고 그 다음에 본론인 묘사를 좀 충실히 해주고 근데 묘사까지 잘 했으면 끝내도 되지만 우리는 마무리도 하면 좋겠죠. 그리고 훈훈할수록 생각이 잘 나요. 그래서 마무리는 항상 훈훈하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얘기 좋아, 행복해, I'm lucky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공부를 할 때 제가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 마지막 박스에 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더라도 이렇게 발음, 강세, 억양, 연음 속도는 체크하실 수 있어요. 이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음성을 쉐도잉 하는 것은 그냥 계속 해보세요. 이것은 오픽 시점만이 아니라 오픽 끝나고도 여러분이 이 다섯 박자를 완전하게 이해한 다음에 쉐도잉을 하는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영어를 말하는 여러분에게 평생 갑니다. 이해하면 그리고 이제 오픽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 틀을 이야기가 이런 걸 얘기해야겠군 아, 이런 말을 해야겠군을 장착하고 실제로 말하는 걸 연습하는데 그거를 여러분은 실제 녹음을 해보시면서 시간을 체크해보세요. 실전 시험 곧 보실 분들은 그렇게 체크하시고 피드백은 꼭 수업을 안 들으시더라도 누군가의 앞에서 말해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너 여기 좀 이상했어. 그런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전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오늘 특강에서 받으신 분을 확인해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